동현아 우리 한국의 할머니한테 이거 보낼꺼거든? 할머니한테 한마디 좀 해줄래? 할머니 안녕하세요? 할머니 안녕하세요? 할머니 안녕하세요? 한국의 할머니 기억나지? 안녕하세요? 아니 절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네 한국의 할머니 기억나지? 네 한국의 할머니 어떻게 생겼어? 기억나지? 동현이 한국에 있을 때 동현아 한국에 있었을 때 할머니가 재워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다 해줬잖아 그치? 야 헬로 헬로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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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 아 할머니 할머니 아 안녕하세요 에어 알파 앨ission 아 알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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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공원 알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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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